17. 18. 20. 20. 20. 21. 20. 여러분 안녕하세요. 20. 30. 오늘 드디어 결전의 날인데요. 20. 그동안 엠진이 형, 랄라엘 님, 도리눈하고 계셨던 어떤 강한 가르침을 오늘 다 써먹으려고 하고요. 자, 그럼 저를 그동안 갈구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사람 취급도 안 한 복수 상대자들 나와! 졸았지? 졸았죠? 어, 졸았어. 이게 그냥 물인 줄 알았겠지만 이거 제주도 물이야. 우와! 너 이거 하려고 제주도까지 갔다 왔었어? 이 정도 강해지려면 멀리도 갔다 오고 해야죠. 진짜 이거 대박이다. 아니... 근데 저희 왜 부른 거예요? 왜 불렀냐면 두 분한테 복수를 하려고요. 아,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일단! 민호이! 민호이! 너는 나를 너무 무시했어. 맨날 놀리고 그렇긴 하지. 막 뒤질래? 쳐맞을래? 하면서 내가 오빠야, 인마. 그러니까 내가 오늘 복수할 거고 그리고 형! 나 뭐! 작업한다고 해서 갔는데 막 이상한 꽃 끼워, 꽃꽃꽃 하라 그래가지고 좋은 일을 한 거야. 아니, 그냥 제가 그날 이후로 일주일 동안 악몽만 꿨어요. 그랬어? 네, 제가 오늘 진짜 가만 안 둘 거예요. 뒤지기 싫으면 진짜 똑바로 해. 알겠어. 꽃꽃꽃! 프로 떡 fark뚝~~ 제가 어떻게 복수할 거냐면요 제가 말싸움으로 이길 거예요. 말싸움 하긴 했습니다. 말싸움으로. 이용진 형한테 배워온 스킬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일단 좀 준비 좀 할게요 아 아 야 야 야 야 야 야 허 허 허 흠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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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됐어요 어 이거 뭐야 아 이거 이거 좀 위약감이 있네 이거 뭐야 싸이 준비가 됐네 하나만 더 할게요 일단 스킨 좀 할게요 끝났습니다 네 뭐 어지? 자 일단 민호이 이 스카프 고조할머니 거야? 이게 유행인가? 난 모르겠네 세윤이 형 오늘 왠지 모르겠는데 얼굴이 좀 회색빛이네요 내가? 시멘트로 세수하셨어요? 아닌데 근데 이게 떠셨어요? 쫄았냐? 착용이 없을 것 같은 착용이 살짝 있다 네 반격할 수 있으면 해봐요 하실 말 있어요? 오빠는 머리카락 아 진짜 너는 말이야 아 이게 뭐지? 너는 그냥 아우 진짜 아 너무 쉽네 아니 뭐 그러면 뭐 응 알겠어 응 알겠어 응 알겠어 응 알겠어 그러면 그러면 당연하지 게임 한 번 할까요? 갑자기? 네 그래 해봐 둘이 해봐 해봐 너 쫄았지? 당연하지 너는 지금 떨고 있지? 당연하지 너 나사 빠졌지? 당연하지 너 머리카락 빠졌지? 아니 많은데 왜 그래 당연하지 너 요즘 돈 또 골랐지? 당연하지 너 결혼한 거 후회하지? 너 날 봐 어 집에 안 돼 당연하지 당연하지 야 민호이 너 쫄았지? 내가 이겼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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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어 너무 무섭다 오케이 아 별것도 아니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그리고 내가 또 하고 싶은 게 있어 이게 뒷싸움을 하는 데 필요한 소품들이야 가만있어 봐 이거 뭐야 내가 이것만 씹으면 전출력이 올라가거든 어 그래? 야 뭘 야래요 오오 오오 쎄준다 쎄준다 어? 진짜 쎄졌어? 응 어어 하하하하 해주시면 하하하하 쫄았네 하하하 쫄았냐? 하하하하 또 있어? 하 Squat lib 세 î 뭐? 뭐? 이런 거 배웠어 아 진짜? 네 대단하다 아 진짜 내가 너무 강해서 둘 다 할 말을 잃었나 본래 아 진짜 웃겨 이제 다음은 상대방을 웃겨라 표정으로? 와 이거 사이로 지금 표정으로 이제 서로 이제 맞짱이에요? 오빠 봐봐 준비 됐어? 됐어 끝났어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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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졌어 내가 졌다 로또야 내가 졌다 로또야 저한테 잘하세요 그만해 네네 형우야 어쨌든 제가 이긴 거죠? 네 싸 이겼다 형우야 형우야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평정심 싸움 들어갈게요 효율 누나한테 평정심 유지하는 법을 배웠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던지 이제 저는 끄떡도 없어요 어디 한번 해보세요 난 평온하다 야 이 바보 멍청이야 오빠는 진짜 지금 개못생겼어 오빠 지금 에바야. 평온하다. 어 진짜 벌이야. 평온하다. 난 평온하다. 난 평온하다. 난 평온하다. 이걸 배꼽을 견딘다고? 평온하다. 너무 평온하잖아. 오빠. 진짜. 진짜 강하다. 강해졌어. 진짜 강해졌어. 나 진짜 보내줄게. 진짜 강해. 강해졌어. 난 강해. 난 강해. 난 강해. 난 강해. 형구야. 형구야 이제 집에 가자. 형구야 이제 집에 가자. 형구야. 형구야. 강해졌어요. 알겠으니까 우리 집에 가서. 아시겠어요? 형구가 좋아하는 맛있는 카레 해줄게. 네. 해주시면은. 네. 가야죠. 갑시다. 자. 강알로코. 복수. 끝. 성공. 하하하. 하하하. 어 굉장히 절망적이었고요. 저렇게까지 강해질 줄은 몰랐어요. 한동안 안 보여서 로코가. 어디서 무얼 하나. 제가.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어. 어쨌든 강해진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아 복수당한 소감으로는. 일단. 어떨 것 같은지 물어보시는 거죠. 어떨 것 같냐면. 하하하. 아니. 자일리톱이고. 이제 쳐다보실 때. 이 오빠 작정했구나. 진짜. 강해지기로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어. 누구를 기준으로 삼는지는 모르겠지만. 어. 정찬성 씨 정도까지는.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요. 좀. 새로운. 코리안 좀비로. 이미 약간 영어는 좀비 같긴 한데. 어쨌든. 우리 정찬성 선수만큼. 강해질 것 같습니다. 아. 이. 다양한 사람들을. 다양한. 또 선생님들을. 만나면서. 많은 가르침을 받으면서. 아 뒤질래? 어. 강해지고 나서 깨달은 건데. 어. 사실. 별게 없더라고요. 내가 약간 약했던 것뿐이구나. 쉬워서 아쉬웠습니다. 제 다음 목표는. 정찬성 형도 이제 좀. 쉬워 보이는 것 같아요. 정찬성 넘고. 우리 회사 대표 DJ 펌킨 넘어서. AOMG 꼭대기에 서는 게 목표입니다. 정찬성. 너 강해. 그렇지. 수고하셨습니다. 잘 배웠네 이거. 너무 잘한다. 너무 재밌었고.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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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